이거지 아 뭐야 뭐야 누구 아 뭐야 한마디 남아있었네 와 나 한마디 남아있는지 몰랐어 오 죽었어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서울 Sans 여기 언제 남아있 senator 어어 잠깐만 닎 ciudadimat 아이씨 어 어어 어 개묻어 어어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동료들 다 죽어나와 어 총알이 한개도 없네 어떻게 하지지 총알이 없어 아예 어 그래 수류탄이 있다 아이 개같은것들 살려살려살려 그렇지 그렇지 죽었어 와 이제 너무 세다 애네들 자 지금 됐어요 됐어 완 아우 나 진짜 이 아저씨 이거 진짜 안내라 아저씨야 이거 됐다 됐다 괜히 거기있지말라 너네 다 죽는다 됐어 뭐죠? 어? 나 버그 걸렸네? 어? 얘들아 나 버그 걸렸어 아 됐다 뭐야 이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거지? 에? 뭐야 나 죽은걸로 된거야 지금? 아닌거 같애 다음인가본데 아 죽은걸로 됐어 야 죽었어 나 죽은걸로 됐어 대박 야 우리 다 아야 다 죽었어 이런씨 개같은 게임 이거씨 아니 야 다 죽였는데 버그 걸려서 죽는게 어딨어 와 와 개 어이없어 와 와 아니 다 깼는데 야 역대급 버그다 이런 버그가 생겨요 유튜브 이거 편집 안하겠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이 부분 예 게임 사는데 좀 참조 좀 해주시구요 야 오늘 열두시 넘었는데 오늘 다시 하는 기분이야 텐션 조졌어 나 개 개 핵 텐션 됐어 지금 흥분해가지고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어허허허허 그래 저사이에 끼면 안됩니다 여러분 저 조심하세요 저사이에 끼면 안되구요 이젠 끝일거야 아마 전 탈이 꼭대기에 있어 난 티태가 이뻐 길오로도 있네 목소리가 가자 얘들아 너네 왜 말과 달라 일로와 너네 왜 말과 달라 뭐 흠 헤일로 파이브 사실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음 최적화가 최적화가 후방가서는 이게 이런거 있으면 사실 점수 많이 깎일 수 밖에 없죠 일부러 저놈 영화야 영화야 그냥 여러분 영화 한편 봅시다 이 워드니 다 죽였더니 기어이 또 나와 세마리 죽였는데 여섯마리인가 다섯마리 나오네 이제 뭐야 한부대야? 뭐 얘네 총알도 안 떨어지나 그러고 보니까 총도 안 바꾸네 난 딱시를 살아간 줄 밖에 없어요 코타나 고타나님 죄송합니다 가수 바다씨? 아예 없애버린거야 어떻게 된거야 반가워요 달라졌구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거 아니에요? 코타나가 그렇게 많이 얼굴이 이뻤나요? 지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인간의 복종이다 내가 눈이 낮은건가 인간에게 더 훌륭한 존재가 될 기회를 주려는거에요 신세계 신이 짓단 얘기지 저게 아니요 그런 여자랑 비교하지 말아요 이건 선물이에요 똑같은거야 그만해 코타나 함께 돌아가자 아직 기회는 있어 기회 그러면은 한단계에 그렇게 많은 그래픽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거지 제작진들이 여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두 당신을 위해 여기에 달려왔다고 코타나야 진짜 진실을 알고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헉 시험한거야? 여기서 말하는 크립터는 무의 세계입니다 식물 인간이 되는거야 헐 그니까 그런거야 코타나를 막으려고 하니까 자신을 막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 모든 그 우주계를 지배하고 파괴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게 다 끝났을 때 깨우겠다는거 이거 아니야? 지금 자 어떻게 또 다시 왔는데 어? 이거 재미있네? 아니 끔찍하네요 아 저 모니터 따라오냐? 자 가서 그거 깨버리겠다는 건데 갑시다 야이씨 나 갈래야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 이거 하나에 은하계 하나 부순다며 행성 하나도 아니고 은하계를 하나 부순다며 태양계 하나 부순다며 보는 거야 걔 뭐 이 걔같은거 몇개요 이게 끝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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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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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질 뻔했어 망을 방... 망을 방법이 없어 아 이미 하나 은하계 정복하러 하나 갔다 하나 정복하러 갔어 재생이란 말 안에는 삭제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 의무는 인간에게 지어줄줄 알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걸로 알게 됐구요 로크씨 깨끗재 계신데요 가디언은 어디로 갔지 코타나 평화를 이룩하러 갔지요 모리타가 많은 죽음의 위협말인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겪어왔던 위협 얘긴가요 넌 만들어졌지 태어난게 아 네 또 AI한테 왜 또 그런 출생이야기를 왜 또 시비를 걸어 그게 사람이야 저기 AI여도 태생이 얼마나 그게 또 얼마나 신경쓰이는 평생의 그 저건데 아유 씨 멘트 좀 가려서 하지 씨 좋겠네 아유 씨 어휴 하나야 하나 더 정복하러 갔나야 피해조물들과 대화를 나누죠 물어볼 때가 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은하기를 은하기에 영원한 평화를 개국공신대라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쵸 어 뭐야 뭐야 AI들이 어 슬론 총독 있다 와 와 어 야 미쳤어 AI들 미쳤어 AI들 미쳤어 AI들 미쳤어 AI들 미쳤어 전 전 우주가 미쳤어 모두 AI 다 넘어갔어 야 이럴거면은 있잖아 그냥 싸그리 그냥 산업혁명 이딴거 하지말고 농사지어서 밥벌어먹고살어 야 우리집이 농사만 해도 야 잘산다 야 어 괜히 야 제네시스 텟 터미널 때 제네시스 이딴거 만드니까 인류 힘든거야 옛날에 뭐 조선이나 고려 내가 또 저기 사극 얘기해서 미안했는데 걔네들은 다 어떻게 살았겠어 걔네들은 컴퓨터도 없이 살았어 잘만 살았어 괜히 컴퓨터 만들고 이런거 막 만들어내가지고 인류가 엉키는거야 이게 얘네들 정확히 뭐야 코버먼트 아니야 코버넌트 코버넌트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아깝다 바꿔 오우 오우 야 깝치면 안돼 이거는 그냥 다 써 오우 이 총이 이렇게 약한 총이 아닌데 자 저기 위에 있는거 쟤네들 잡아주고 야 쟤네들 먼저 어 잡았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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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네들 먼저 얘 먼저 처리해 나머지 내가 다 잔창 처리할테니까 어려운거 니들이 숙제 풀어줘 난 쉬운 문제 풀게 난 수학문제 한장만 첫장만 풀테니까 너네들이 두세 네장 마지막까지 다 풀어줘 주관지 객관지 다 풀어줘 존댤들의 총은 버리는게 좋아 얘네들한테 총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어어 어여 어여 엇 어여 어여어여 어여어엉 갈게요~~ 아씨 아씨 아니 헌터가 어디서 나온거야 아씨 이거는 돌아가야 돼 역치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한데? 조준을 하면 딱 느껴지나? 인식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 조준하면 딱 알 수 있게끔 어우 위험하다 어? 진짜 개쎄다 애들 야 아니지? 어 아싸 항병 제거하고 수류탄이 갑이야 미안하다 나 왜이러냐 나 이거 야야 여기다 뭉쳐있다 다 죽는다 됐어 오! 야 나 빼고 다 누웠었어 와 나 빼고 다 누웠었네 근데 나 저런 무모한 짓을 했단 말이야 위쪽으로 나오세요 벌써 다 썼네 다 꺼 이걸로 아 저거 뭐야 저거 이거 올라가자 일단 여기를 여기를 일단 올라가면 좋겠고 저게 뭔데 이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옆치기로 가겠습니다 일단 얘를 제거하고 아 머리 어어 아 머리가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좋다 됐어 이 무기 개좋을텐데 이거 바꿔주고 됐어 그 다음에 다시 바꿉니다 아냐아냐 이거랑 바꾸지 말고 내 작건 야이 닌자야? 닌자세이야 이씨 어디서 내 닌자 대마왕인데 내가 야 야 하나씩 쌓아둔거 좋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금방 불나면 터트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쵸? 이 상태로 가자 그냥 자 먼저 간다 나는 열어주세요 모니터님 어어 그 다음에 이거지 이거야 얘들아 이거구나 저기 그 파랑색 원 코어를 무력화하면 친구분들을 구할 수 있어요 코어를 무력화해야되네 이건 딱 봐도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어어 잠깐만 저거는 저것은 이것은 이거부터 먼저 타고 이거부터 타고 부수면 되니까 자 자 일단 코어부터 무력 아냐아냐아냐 왜 이렇게 말이나 어어 이쁘다 야 어어 색색깔이 아주 돌아가는게 코어처나가 왜 인간여러분이 폭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첫번째 코어가 무력화됐어요 다른 코어도 가까이 있어요 야야? 그렇지 타고 가자 얘들아 부숴버려 이거 와 이게 안 부숴지냐 흘러가야되는데 됐어요 중력코어 발견했다 중력코어에 사격해서 무력화시켜 인마 죽고싶지 않으면 나와 그렇지! 어우 야야야 그거지 어 아 잠깐만 야 우리팀 우리팀 위험한데 아 왜 앞에는 저기있어 이씨 뭐하는거야 야 이 멍청이들아 여기를 왜 다 막어 이씨 이씨 하 지들이 그냥 지 죽으려고 한장을 했네 아 이러다가 야 팀키될까봐 오 뭐야 어 뭐야 얘 살아있었네 오 위험하다 야야야 강제여줄 haunted 나 이거 터져 나 이거 터져 안돼에요 저거 무조건